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 입니다. gta5 pc판 스토리 모드 입니다. 자 트레버! 우리의 멋짱이 트레버. 제가 옷도 좀 사셨어요. 양복으로. 양복으로 입어도 뭐 뭐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나요? 자 지난 편에 그 상대편 깽단 비행기를 훔쳐다가 갖다 팔아버리고 물건을 어디다 갖다 팔아버리고 뭐 그랬죠. 그리고 중국인들하고 무슨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중국인들 중국 깽단 쪽에 약을 팔려고 그러는 것 같아 거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 중국인 좋았어. 가보자 이 게임을 보면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경찰들한테 잘못 걸리면은 그냥 떼거지를 몰려와가지고 나를 막 다 죽여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뭐야 카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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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카여이 아 카여.. 코요테 코요테 밟은 것 같아 카여이 아 여기 술집에서 자 가보자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네요 아 하하하하 자 조환 전원의 방식도 해볼까요? 요청을 하자 물에 앉아볼게요 . . . 양자님 , 생각해보기 , 그 엔지에 대한 게임을 관리하는 중 . . . 그 엔지에 대한 게임을 , . . . 아이쿠트? 너는... 그리고 내가 이제 좀 더 이상한 것 같다 나는 두려워 우리는 다른 길을 걸고 우리는 다른 기회가 그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왜 그래? 내가 도와드릴게 빨라 우리 아버지 정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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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높은 우리는 혐의료를 혹은 뼈 이것은 내 생활 기자로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렸을 때 내가 큰 영혼을 꿈꿉했고 항상 이동한luv룡을 원하는지 그리고... 유형식 변화가 롤러스 그럼 저한테 해주세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제 롤을 안에서 제일 고기고 당신에게 말해줄지?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건가요? 누군가? 뭐하고 있어? 응? 누구야? 내가 정신이 없는데 아, 아니 아니 아니, 너는 정신이 없네 사실, 내가 말할게! 너는 정신이 없잖아! 오니엘 형들! 오니엘 형들! 오니엘 형들! 응? 넌 미쳤어! 아니, 그 오니엘 형들은 저의 오니엘 형들들은 저의 오니엘 형들들은 저에게 큰 문제가 있잖아 한 명은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너희들이랑 젖어, 젖어! 그 때 그저것도 사놨죠? 나 혼자 할 때 수리탄도 사놨어 한번 쌓아보자 그래 오늘형제 가봅시다 어떻게 됐지? 오늘형제가 무슨 죄야 아 죄가 있구나? 뭐 마약 총 그런 걸 거래하니까 자, 이쪽 길 맞지? 아, 기찰들 따라가면 되게 재밌는데 경찰 쫓아올 때 기찰들 길로 가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터널에서 기다리면은 아무도 안 와 거의 안 와 어, 전화가 왔어 전화부터 받고 갈까요? Trevor Phillips Elwood O'Neill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Trevor, it's business That wide-eyed idiot was mine It's business, fella You want to discuss it? We're at the farm Ernie, Earl, Walton, Winn, Dale, Doyle, Daryl, Dan, all of us Start writing those names on tombstones Because I'm on the way to your lab And we're gonna see How much of a family meth business You got When I'm done Oh, you are going to die 아, 진짜 저렇게 다 있다는데 가서 다 싸우는 거야?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미친 거야 진짜 용기가 대단한 거야 아, 한번 붙어봅시다 뭐 지금까지 뭐 잘해왔잖아 특수능력 특, 잠깐만 한번 볼까? 아, 차, 차 탄 상태서는 안 되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래, 특수능력이 있지 캡스 라키 좋았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단 방탄복도 사놨고 방탄복도 제일 비싼 걸로 사놨고 가보자고 여기서 좌회전인가? 어, 일단 여기까지 오면 되는 거야?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으로 가라고? 언덕 위에 가장 높은 곳으로 가라고? 차, 차에서 내려야 되나보지? 가자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은 이렇게 부지런할까요? 밤에 야밤에 저렇게 아, 우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를 아, 우릴 하기만 하면 되기 아들아, 그가 지금 그가 세우는 간호사관에 들어와서 이런 다른 모델을 알수 있는거야? 넌 그가 슈저히, 알아부고 인데, 우리는 이 그들은... 이럴mış eto, 오기와서 상관하게 볼까요? 우릴 한번 볼까? 이불, 이불, 이불! 아우, 우리가 성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너너로 죽여버릴거에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죽여버릴거에요. 잡아봅시다 오오 왜 이렇게 많아 죽겠다 이러다가 아이 죽었어 이거 별론데 이렇게 싸우는거? 아니 쟤들 멀리서도 잘 쏘네 자 임무중에 죽는거는 괜찮더라고 그래 임무중에 죽는거 어우 너 몇몇의 친구들 너 인프리크 어디에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할거야 근데 내가 몇몇을 죽을거야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죽을거야 아잇 아직 못들었어 저거 내가 아까 폭발시켜가지고 문제였어 어디에있나 아잇샤 죽었지? 아잇샤 죽었지? 이제 자, 또 이제 아, 맞아, 내가 이걸 자, 조용히 하나씩 하나씩 없애야지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걸 이걸 왔었구나 이따 애들한테 들키면 이거 쏴야지 자, 위 걸렸나? 걸렸다, 걸렸어 많이 죽였잖아, 이제 이리 와라 오면 하나씩 잡죠, 이제 많이 죽였으니까 그렇게 죽였어 죽였어 찾았다 well f**k me if it ain't him 좋았어 좋았어 좋아좋아 잘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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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니 나한테 총을 또 어디지? 어 있다 어 있다 다 된거 같애 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뭐 일당백이야 백은 아니지만 다 죽였어 너 죽였어 내가 도와줘 아 다 안죽었어 아 다 안죽었어 어딘데 어이씨 어이 아아아아아아아아 도망가다 도망가 비괴로 오진 않겠지? 자, 저게 다 이제 일단은 특수능력 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텐데 어디있나? 이쪽으로 와라 좀 가보자 아이 너무 오래 어디있어 나 어디서 쏘는지 안보여 안에 있나?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굿굿 자, 그럼 내 위에 있잖아 에이 젠장 에이 젠장 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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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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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오버 타임 들어가야 되나봐 아이씨 저있다 오케이 굿 죽여봐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 아 지하 그런거 필요없어요 다 잡았나? 아 이걸 뭐 불태우고 다 불태우고 온나 보다 아 외부로 이어지도록 가자 가자 진짜 아 나 진짜 평생 이런 게임 처음이야 정말 귀신 나오는 것보다 더 무서워 이 아저씨가 아 진짜 뭐랄까 순수한 이게 아니네 순수한 악의 결정체라고 해야되나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 됐고 자 이럴때는 이 피스톨이 멋지겠죠 후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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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작품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농가에서 벗어나라고 농가에서 벗어나라고 그 누가 경찰 와? 오우 엄청 빠르네 속도가 아 아 임무 성공 자 좋습니다 자 중국 인 그 중국 조직하고 거래하려다가 지금 빠꾸먹어가지고 중국 조직이 이 다른 애들하고 거래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 아주 그냥 싸그리 그냥 전면시켜버렸죠 자 앞으로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중국인들하고 다시 거를 하게 되나? 좋습니다 우리 트레버의 트레버의 아주 어 사업 확장기죠 사업 확장기 사업을 한번 잘해보려고 지군이라도 다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구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